안큼과 상큼한데 섹시함과 귀여움과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다 계약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헤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넣어서 사랑스럽게 하면 너무 귀엽게만 보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섞어서 조금 부스스하게 느낌 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잔머리식으로 웨이브 살짝씩 러블리하게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센 느낌을 내려고 한쪽을 언밸런스하게 조금 올렸어요 약간 히언마스터의 스타일 포인트 볼륨을 준 뒤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만든다 양갈래 머리를 벼머리 스타일로 미슨하겠다 큐티함을 한껏 살려준다 마지막으로 한쪽 머리를 살짝 올려 언밸런스함을 자연스럽게 연출해 센 느낌을 넣어준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약간 블러셔로서 분위기를 네 맞습니다 분위기 있게 딱 만드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단 헤어스타일도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렇게 다이렉트 찔부시길래 이렇게 따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따도 뭔가 환불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상큼하게 반짝이는 글로시한 입술 은은한 블러셔와 앙큼 메이크업의 조화 여기에 디테일하게 질감을 살린 헤어까지 달달한 환불쟁이 완성 예뻐져라 패션앤